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 다같이 우리 한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남산 배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낙이와 낙이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르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낙이와 낙이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곧옷을 그 위에 얹음해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곧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이세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죽게 쓰임 받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지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효도 중에 효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더 깊이 대색임질을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처럼 공경하며 또 영광스럽게 하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이렇게 주 안에서 공경하라 말씀하시냐 눈에 보이는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 이 의미에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첫 번째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공경하고 또 존경하고 해야 될 분이 바로 부모님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도 저부터도 그러는데 내 생각과 내 기준의 틀을 가지고 부모님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정말 부모님이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나이가 들고 우리가 자라면서 내 생각의 틀 내 생각의 틀 내 기준 내 가치관의 틀을 가지고 부모님을 바라보니까 왜 부모님은 저러시지? 아 언약이 있으면서 왜 저러실까? 라며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잘 안 되어지는 우리의 틀 잘 안 벗겨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관점 그리고 내 틀로 내 생각의 기준으로 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성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있음을 알게 되어지고 아 이게 나를 만들어간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이었구나 나를 또 영육에 성장시키는 축복임을 더욱더 깨달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관점에서 삶의 모든 부분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 말씀이 기준되어지고 말씀이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효도 중에 또 효도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물론 부모님과 함께 중심을 다해서 잘해주는 것도 효도지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생명구원을 위하여서 하는 게 최고의 효도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말 우리 교회가 장례 캠프가 많았죠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첫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장례로 이렇게 전문을 가든 진례를 하든 끝까지 했는데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가뭄 보고마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힘쓰고 예쓰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지막은 믿지 않는 부모님이 질병을 얻어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사랑하는 그 언약가진 전도자인 그 가정의 그 품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복음이 손보되어지고 그리고 온 가문이 온 가정이 예수를 믿는 그 축복을 이렇게 봤거든요 계속 그런 응답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가장 소원은 눈에 보이는 소론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도자들에게 우선순위가 뭐냐 육신의 것이 잠깐 보이는 육신의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죽게 쓰임받는 그런 도구여 그런 가정이 될래 라는 것들을 또 다시 또 보면서 제 자신도 다시 언약 안에 또 아직 혹시 믿지 않는 친척들이 위하여서 더 기도가 되어지는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쁨에 방향 맞춰서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온라인 생명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 다가 랩런트들의 일이기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언약성취 즉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시작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는 이미 뿔이 내려져 있고 체질 되어 있는 열두 가지의 그 영적인 재앙에 빠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하는 그 걸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로 뭐냐 기쁨의 순종입니다 본문 1,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서 메인 나귀와 그리고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데 그것을 포로 가지고 오라라고 하시면서 누가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할 말도 주시면서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바로 뭐냐 스가라에 있는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언 성취를 위하여서 오셨고 지금도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베푸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또 그 축복을 누리셨는데 당시 나귀는 말과 함께 왕이 타는 동물 중 하나로서 말을 왕이 타면 전쟁 중을 암시하고 나귀를 타면 바로 평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의미가 뭐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있는 우리 조죽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막힌담을 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 참된 평강으로 오신다는 그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하시는 이렇게 의미로 오셨고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압재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정치적인 구원자 나의 이 고통에서 지금 보여지는 이 육신의 괴로움에서 풀어주는 이러한 이렇게 메시아로 보고 기대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환호하다가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니까 바로 얼마 안 돼서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무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놓치는 모습을 볼 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부른받은 우리가 저 사역자요 교역자요 또 직분자요 또 주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기준에 맞으면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곳에서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고 암행해야 되는데 나도 모를 사이에 아 은혜 된다 은혜 안 된다 아 저분은 내 스타일이다 저 사역자는 내 스타일 아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정지할 때도 많고 내 기준에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받을 때가 있고 사역을 할 때가 있고 직분을 감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언약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해야 한다 그게 바로 나를 살리는 것이요 내가 가는 현장을 살리는 것이요 오직 예수만 나타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존심 내 이름을 높이는 사역 그러한 직분 그러한 현장이 아니라 오직 나는 없고 예수 크리스도만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 속에서도 제 양심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때 아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즉시 보내려라 라고 예수님은 이미 그 낙이 주인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계신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의 색깔 어떤 영적인 색깔이냐 주위의 말씀이면 이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 낙이 이 주인은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했을 때 아 메시아가 오신다면 이 말씀대로 정말 낙이 새끼를 찾는다면 내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는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수많은 낙이 이렇게 주인들이 있었을 건데 이름도 기록되지 아니하는 그 이렇게 낙의 주인을 예수님은 콕 찍어서 그 마을의 맞은편에 가면 이런 사람이 있다 라고 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주의 종들이나 정말 이렇게 간증하시는 장모님 또 권사님들이 이렇게 망할 때 제가 증등 때 어릴 때 나도 언제 저런 자리에 서서 저런 간증을 하고 나도 정말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했었고 예원께 와서 단일 목사님 설교를 하실 때 제가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나도 저기 목사님하고 함께 세계보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앉아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세우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하셨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그 마음을 집어주시고 생각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는 거 그래서 내 자랑이 아니고 나를 드러낸 게 아니라 그것 또한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저와 여러분의 직분을 받아왔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소원하는 그 마음을 심어주셔서 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육신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라 라고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즉시 보낼 거냐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정하면서 보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냐 아니면 불병하고 원망하면서 억지로 할 거냐 이왕 하나님 앞에 보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귀한 중직자로 귀한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여 또 이삼지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가 주의 종으로 성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마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뭘 원하시냐 순정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쁨으로 또 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언약의 말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더 잘하고 계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우리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수준, 우리의 형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건 하나님이 책임시겠다는 거예요 뭐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굴곡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때때로는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때때로는 우리가 직분을 통하여서 때때로는 직장 안에서 때때로는 가정 안에서 수많은 우리에게 있는 창세계 3중의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또 눈에 보이지 않게 보이게 우리 틀들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끄집어내서 다듬으셔서 흔들리지 않고 정말 오리남 사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지금 쓰임받고 있고 또 지금도 우리가 공사 중이잖아요 근데 이걸 통하여서 나는 안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라는 그 고백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실 때 즉시로 순정한 것 그래서 출애극기 36장 1, 2절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참 생각해 봤거든요 부살레가 오올리압이라는 이 두 사람 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청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누가 알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미 성령으로 지혜로 청명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먼저 송부하세요 그러면서 2절에 뭐가 말씀하시냐 그 마음에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네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중심을 가지시고 일심저심 지속하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중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살리는 도전입니다 본문 말씀 8절 9절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이세 자손이여 환영하면서 정노남까지를 들었거든요 정노남까지를 이렇게 흔들었는데 이게 바로 뭐냐 이스라엘의 독립을 상징하는 그러한 하나의 표시 한마디로 말하는 로마의 압재로부터 우리를 예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우리에게 주는 이 압재 우리에게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그런 왕이 되어주소서라는 그 의미로 그 구원자인 메시야로 이렇게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세기 3장의 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떠나서 사단의 종로를 타다가 영원히 멸망길로 가는 바로 조주로부터 군원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해방시켜주시는 그 메시야 그 구원자로 우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로 정말 믿다가 낙심하거든요 정교생활에 빠지거든요 왜? 내 문제 해결 안 해줬기 때문에 내가 보여주는 육신의 질병 내 자녀 막 난리인데 내 문제 해결 안 되어졌고 내 사업의 문제 해결 안 되어졌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다가 에이 믿어도 소용없다라 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면서 그 문제가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되어지면 살려야 되고 치유하셔야 되면 치유시키고 살리시겠죠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구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땅보다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생명까지 주시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는 뭘 못 죽이시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이 여러분이 구하는 걸 주셔야 할 때일지 안 줘야 될지 이게 지금 주는 게 우리에게 정말 축복인지 아직 안 주는 게 더 나은지 아시기 때문에 기다려라 더 좋은 것으로 주겠다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아버지를 정말 저의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환경 가운데 신실함으로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것, 소론적인 것,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에 우리가 미련 두지 말아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용활한 것을 위하여서 나아가라 여러분이 있는 현장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가 예전했던 것처럼 허하고 혼돈되어지고 소론적인 것에서 우리가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현장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본론 인생을 살도록 하셨던 주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현장의 증인으로 가서 살리고 건져내고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 모든 기관, 모든 직장, 모든 가문에서 우리가 그 죄의 사슬 조지의 그 대물림 연결고래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끊어내고 승리자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 변화의 지도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시면서 지역을 살리는 영적 지역사령관으로 또 영혼을 다루고 영혼을 살리는 영적 의사로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면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람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헛되이 세월만 보내는 것을 우리가 고사성어로 우리가 비육지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도 말씀을 맘껏 먹고 훈련도 정말 둘째 가라면 서로 정도로 열심히 훈련 받았지만 현장도 없이 현장에 관심도 없이 현장 안 간다 이게 바로 영적인 비육지탄입니다 예배서서 6장 11절 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러면서 예배서서 6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죽어있는 현장 잠자고 있는 현장 이 현장에 우리도 그냥 그렇게 지내지 말고 이 현장을 정말 어깨 깨라 살려라 그래서 예배서서 6장 14절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이 전도자인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말씀의 언약 안에서 놓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을 총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증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셔서 하늘 보좌에 의해서도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라인 새샘의 초청 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단은 여러가지 환경을 통하여서 사회적 거리를 두기 5인 이상 모이면 안되어진다 여러가지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사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일석에 아름답게 스님 받는 절대제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